네, 자, 아 예쁘시고요. 오케이, 괜찮으시죠? 이제 그대로 보시고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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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어보시고요. 아, 여기 보세요. 힘들고 싶네요. 어.. 어떡해.. 잠시만.. 오 이거 시원해요 아라 오케이 우와 아... 자... 어떻게 흔드시고 이제... 자... 자... 오케이... 자... 아... 아파요... 자... 아... 아파요... 아... 와... 네... 자... 내려놓으시고... 와... 아파요... 이게 어디에 좋은 거죠? 이거 라운드 숄더에 좋습니다. 라운드 숄더인 분들이 여기가 많이 뭉쳐있어요. 아... 너무 아픈데요? 자... 이렇게 해주고... 우와... 으악! 자... 아파요... 으악! 크... 와... 진짜 아파요... 자...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어... 와... 좋아... 우와... 어우... 발라주네요... 발라주래요... 오... 하... 아우... 짜... 짜... 어우... 아파요... 우와... 우와... 아 아픈데 너무 시원한데요 끝에 올라올수록 아픈 것 같아요 우 отпуска 자 고개 숙여 보시고 꽉 copừa bribe Bin 키 incom 숨 들여rogue 1000승 쭉 들여 bum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요. 와, 다 풀렸어요. 원래 이것도 잘 안 됐는데. 목을 한번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쭉 들어오시고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가시죠?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완전 뒷가지. 원래 이만큼까지 안 갔는데 이 뒷가지 가요. 지금 턱부터 목까지 등 허리 골반을 한꺼번에 교정하면서 전체적인 척추 상태를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